정말 내가 뜻깊게 전통 성년의례를 치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이 사회정책적 주체자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성인으로 원래 사자 소화계는 행필정직하고 언즉신실하며 용모단점 마주보면서 술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피해서 맛보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딸을 보면 어머니께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원래 의전을 도와주신 창자와 집사에게도 사회정책적 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치에 가치에 괜찮아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졸리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